짠, 왓삽! 안녕하세요, 상큼한 여자 다라예요. 지금 메이크업 받으려고 기다린 중인데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대기실. 짜잔! 많은 제품들이 있고 뒤에 아이고, 우리 노래를 홍보해 주실 짱매! 헤이츠! 헤이츠! 단점을 셀 수 없어! 단점을 셀 수 없어! 어글리드 약간 홍보해 주실 기세인데요. 꿀피부, 꿀피부! 지금 메이크업 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어지러워! 오! 오! 드려오셨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해 주실 박태현 쌤! 벌써 찍는 거야? 네, 찍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다라 양의 광채피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입니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가장 핫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시죠? 태현 쌤.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비법 하나 알려주겠어요? 그건 지금 말해줄 수가 없고 저 메이크업 해야 하니까 카메라 끄고 아, 저 다 끄면 안 되는데 이거 꺼야 되나요? 응, 꺼요, 꺼. 하아... 하아...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요즘에 왜 연예인들이 다 얼굴에 막 광내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다 아, 이거 쓰잖아. 아, 진짜요? 아, 이거 때문에 다 저렇게 방이 반짝반짝 났구나. 파래한 피부도 이것 때문이야. 아, 그래요? 아, 그거 몰랐는데. 이거 좀 가져가야 해. 어, 누나 이거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켜져 있었나? 몰랐어요! 아, 야, 잠깐만. 웬일이야, 진짜. 굿기만 эта 말이야. کر! 암 EVEN